네, 21대 국회, 오늘 32일에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원구성협상 여야 간에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오늘 입장을 좀 초강경 입장을 내놨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요. 윤호중 사무총장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갖고 책임있게 운영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 이 배부는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뭐 윤호중 사무총장뿐만이 아니라 저희 기사로 전해진 내용들을 보면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등도 상당히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와 같은 강경 입장,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 정말 진심일까요? 이 부분, 최 교수님이 좀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심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지금의 의석수만 본다고 하면 사실 저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야당의 반발은 당연히 날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그래도 야당이 지금 벽석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전체를 다 여당이 가져오겠다. 이거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법사위 예결이 가지고 팽팽한 어떤 기싸움이 될 텐데 거기서 선점하겠다. 즉, 그 두 개는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봐서 전석을 다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전석을 다 가져온, 상임위원장 모든 의석을 다 가져온다는 개념보다는 예결이와 법사위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의 다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게 밀어붙여 협상해서 일정 부분 내주더라도 다른 걸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협상력은 일단 최대한 밀어붙이고 그리고 나서 반대쪽에서 양보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는 거니까 협상 전술이 하나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의석 구조로만 본다고 하면 저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저렇게 했을 경우에는 야당의 불만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이 여야에 어쨌든 의석 차이는 있지만 의원들을 분포해 놨으니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통리에 맞다고 관례적으로도 의석 수에 따라서 배분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저걸 우리가 더 많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협상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즉 다시 말씀해 예결의 법사위를 가져오기 위한 어떤 플레이, 그러니까 전략적인 어떤 행동이지 정말로 모든 상임위를 다 민주당이 하겠다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오늘 민주당에서는 주요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선인 워크숍, 당내 당선인 워크숍을 열었고 최고위원회의 이전에 열렸는데 그런데 최고위원회의와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 지도부들이 이렇게 강경 발언을 내놓은 것입니다. 방금 최 교수님, 일단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이 같은 강경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실제로 표결 처리를 위한 포석을 깔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장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렇게 세게 말해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로 표결 처리에서 18개 상임위 전부 다 본회의 표결로 민주당이 다 가져가면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안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안 들어가죠. 왜 들어갑니까? 그렇게 되면 상임위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4년 내내 미래통합당 배제하고 여당 혼자서 국회를 운영할 만한 그러한 배짱이 있으면 모를까. 그리고 국민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만들어줬는데 국회 운영을 그것밖에 못하냐는 비난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11대 7이 됐든 12대 6이 됐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하죠. 의석수 많이 확보했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법사위 같은 경우는 야당에게 사실 주면서 대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물 밑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 정도는 저는 18개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원내대표이고 협상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정도 메시지를 던지는 것도 정치권에서 저거는 협상형 카드다. 엄포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무게감이 조금 다른 게 일단 이 협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당 지도부입니다. 원내 지도부가 아니라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은 곧 이해찬 대표의 의중이라고 지금 정치권에서 읽히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해찬 대표가 곧 정계 은퇴를 사실상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완벽하게 국회를 장악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다는 그러한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심화되게 된다면 원구성 협상의 차일피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기껏 뽑아놓은 21대 국회가 소중한 시간을 한 달 두 달 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 피해는 당연히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되는 것이고요. 협상을 하는 것 강하게 나가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인 틀 안에서 해야지 이게 돌이켜보면 독재시대 이후로는 야당이 아무리 의석이 적었어도 나눠서 했습니다. 그 관례를 깨겠다는 이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이 정무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또 명분적으로나 더불어민주당에게 크게 득이 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제까지 이 같은 강경 발언은 사실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만 사무총장이 이렇게 발언한 배경에는 또 다른 의중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장해찬 평론가가 짚어주셨네요.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의 반응은 당연히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북국회를 없애라는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이 취할 수 있는 행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구성 협상 안 하고 상임이 안 나가는 것밖에 없죠. 장외투쟁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셈인데 그렇게 돼버리면 과거 20대 국회에서 이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이 폭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데는 실패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18개를 다 가져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던 국민들이 봐도 이건 너무 균형출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상임위 진행하지 않으면 법안 심사를 하나도 못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미래통합당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혼자 모든 법안을 다 심사할 수 있을까요? 그 정치적 부담 못 지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의 기부는 이렇게까지 상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왕이면 야당의 협조를 받으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속도도 빨리 나가거든요. 아무리 과반 넘게 확보했다고 해서 야당이 목숨 걸고 반대하면 그 법안 통과시키는 거 정말 힘들어집니다. 또 패스트트랙 거쳐야 되고 필리버스터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는 하지만 또 해야 되고 이런 난항을 겪게 되는데 김태년 원내대표도 아마 본인이 나서서 때리는 건 괜찮지만 윤호중 사무총장 발언에는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세게 갔다가 그 후폭풍은 결국은 협상을 해야 되는 원내대표단이 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호중 사무총장이나 이해찬 대표나 이 부분은 원내대표에게 맡겨놓고 뒤로 살짝 빠져 있는 게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지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제 여야 통합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협상이 있었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김태년 원내대표 속도를 좀 내자 주호영 원내대표 이내 전술로 나오겠다는 거냐 이렇게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만 이 원내 협상이 끝나고 난 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과 회동을 한 결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정수 11대 7로 정해졌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해서 언론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인용해 보도한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인지 아무튼 상임위원회 전석을 다 가져가고 아울러 이 같은 통합당의 입장은 정해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이 같은 11대 7은 통합당의 바람이었던 걸까요? 이거는 사실관계는 두 사람만 알겠죠. 사실은 우리가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가 100% 사실일 수도 있고 추측에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들은 말을 쓸 수도 있으니까 기사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100% 팩트냐 아니냐 이건 잘 모를 것 같아요. 다만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 정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선을 긋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1대 7은 아마 합의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겠죠. 통합당에서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민주당과 이 정도에서 합의를 해보자라고 추진을 했다든지 이 정도의 말은 나올 수 있지만 합의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그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쨌든 원구성을 위해서는 논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몇 개의 의석을 나눌 거냐 하는 부분도 논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느 그런 상임위를 야당이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도 논의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게 결국 법사위의 예결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달려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나눴던 것처럼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 그건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카드를 통해서라도 압박을 해서 최대한 예결위와 법사위를 민주당 쪽에서 맞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좌석이나 의석수나 힘으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두 법사위와의 예결을 우리가 가져와야겠다. 왜냐하면 그게 국제운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거든요. 법사위는 아시는 것처럼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 있고 예결위는 앞으로 추경예산 그리고 국가예산 이거 관련해서 예결위가 모든 걸 쥐고 있는 그런 상임위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개 상임위가 문재인 정부가 국정후반기에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하나의 관문이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당은 아마 그 두 자리는 꼭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11대 7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닌 것 같고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 수도 중요하지만 몇 개 몇 개를 가져가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법사위의 예결위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또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협상의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상임위원석 하나를 더 주면서 원하는 걸 가져오는 방안 이런 방안도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몇 개의 상임위를 가져가느냐 보다도 저는 이 두 개의 상임위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건은 결국 법사위와 예결위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이번 21대 국회 제대로 개원을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늦어졌던 때도 있긴 한데 저희가 일정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협상의 법정 시한은 8일까지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6월 5일에는 본회의가 열려서 국회의장단을 선출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8일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정이 지켜졌던 때가 언제였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요. 이번 국회는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원구성협상에 있어서 최관건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입니다. 자, 여야 모두 자신들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평하게, 그렇다면 상임위원장 물망에는 어떤 인사들이 거론되는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법사위원회 위원장에 거론되고 있는 의원들은 민주당에서는 3선의 박범계 의원, 그리고 통합당에서는 3선의 김도읍 의원입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예결의 간사를 지낸 3선의 윤후덕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위원장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4선의 김기현 의원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교수님,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분들이 중요한 후보들이죠. 제가 볼 때는 4분 다, 지금 화면에 나온 4분 다가 사실은 적절한 후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박범계 의원이나 김도우 의원은 법사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본인들이 또 법조인 출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인물로서는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만 중요한 건 누가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법사위에서 활동을 했고 또 여러 현안들에서 적극적으로 발언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언론의 노출도도 두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법사위원장으로서 만약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법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보고 또 이제 윤우덕 의원이나 김기현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을 하시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선의 중진이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도 얘기를 맡아도 손색이 없다고 보여지고 윤우덕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애결에 간사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애결에서 활동을 했었고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저 두 분 다 누가 되든 애결을 이끌어 나간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럼 여야 누가 될 거냐의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후보들 중에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는 않고 다만 여당이 맡을 거냐 야당이 맡을 거냐 이 두 가지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그 이해관계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아까 장기철 변경과 잠깐 언급했지만 법사위가 그렇게 문제라고 하면 예컨대 국회법을 좀 바꿔서 법사위의 권한이랄까 아니면 역할 자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어도 안 된다 이런 표현 쓰지 말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가면서 정말 법사위가 그렇게 문제면 자구나 체계심사 이외에 다른 걸 하는 것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에서 이미 다 처리돼 올라온 법안을 법사위가 붙잡고서 몇 개월 동안 통과를 안 시켜주거나 법을 바꾸려고 손을 대거나 이거는 좀 월권이라고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왜냐하면 다른 상임위도 법사위와 동일한 상임위인데 그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다 통과해서 올라온 걸 법사위에서 또 붙잡고서 거기서 또 손을 대면 이거는 그전 상임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관행적으로 잘못되어온 부분은 바로잡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라고 하면 국회법 좀 고쳐서 법사위의 한계나 역할 자체를 좀 명확하게 하고 얼마 이상은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은 거기서 계속 붙잡고 홀드하고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합의를 이끌어낸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협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회에 자꾸 싸우고 양보 안 하고 이런 모습보다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서 원구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사위 구성과 관련해 심사권 조정 등을 통해 여야 간 좀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상임위원장 권한은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안건을 상정할지 말지의 여부부터 위원회를 소집할지 말지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한 어떤 심사의 속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의 인선에 또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장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예결위는 지금 분위기상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는 게 확실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법사위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의원들에게 백지 상태에서 법사위원장 할래 예결위원장 할래 물어보면 다 예결위원장 할 겁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고 본인의 지역구 예산을 배정하는 게 정말 큰 권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포기 안 할 것 같고 법사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래통합당에게 관례대로 야당이니까 양보를 한다면 대신 지금 법사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 국회 속 상원이라고 불리는 자구심사 법안 소위의 권한을 좀 축소시키는 방향을 협상카드로 내놓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되면 법사위원장을 미래통합당이 맡아도 무조건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올라온 걸 과거처럼 시간을 끌거나 본회의로 안 올리기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협상을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김도우 부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네요.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를 열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외통위의 송영기 의원 국방위의 한기호 의원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회에서 일하면서 저는 정무위원장실과 국방위원장실에 있어봤는데 제일 좋은 게 일단 방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일반 의원들은 의원회관이라는 별도의 건물에 있는데 위원장들은 시청자분들이라면 많이 모르실 거예요. 국회 본관 초록색 지붕이 있는 그 본관의 위원장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관련 상임위와 관련된 여러 산하 단체에서 일단 제일 먼저 여러 가지 민원이나 해결책이 있을 때 위원장실로 찾아와서 자료도 공유하고 여러 소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관심이 많이 없지만 각 상임위원장이 매우 중요한 국정을 움직이는 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외통위, 국방위, 정보우위 할 거 없이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지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상임위 구성을 지켜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여야 간 원내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각 당 내에서는 상임위의 배분과 더불어서 상임위원장을 또 어떤 의원들이 가져갈지에 대해서 상당히 치열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 이렇게 여야가 일단 법사위, 예결위 등등을 둘러싼 강경한 협상의 대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바로 내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과 통합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회동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취임하고 보여준 분위기로 봐서는 원구성 협상 안 된다고 해서 회동을 취소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나올 것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만나서 여러 경제 현안이나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21대 국회에서 협치에 신경 써달라는 그러한 당부를 대통령에게 직접 할 가능성이 높고요. 문재인 대통령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이를테면 상임위 18개 가져가는 거 협치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대통령에게 질문했을 때 물론 대통령이 관여할 사안 아닙니다만 그게 또 가치 있는 김태년 원내대표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드시 참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그렇게 질문하라고 조금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 반드시 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국회에서 법안을 빨리빨리 통과시켜야 자신들이 원하는 여러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강경 노선 그리고 우리가 과반, 압도적 과반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20대 국회보다 원내 진행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정 하반기에 성과를 내야 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내일 원내대표와의 회의, 식사 자리에서 여러모로 전향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찬 회동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는 내일 뉴스 오늘을 통해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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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